자 이번 시간부터 스프레드시트 일반이죠. 엑셀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간 이제 데이터 입력에 관련된 내용이구요. 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이 지금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작업 창이죠. 뒤에서 이제 통합문서 부분에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워커북이라는게 있고 워커북 속에 이렇게 워커시트들이 있습니다. 워커시트 속에 이렇게 셀이 워커시트를 이루고 있죠. 이 셀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그것을 엑셀이 계산을 하거나 우리가 지정한 서식에 따라서 표현을 해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표 계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데이트 입력을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번째는 이제 문자 데이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에 입력하듯이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숫자도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면 문자와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죠. 문자 데이트는 기본적으로 왼쪽에 정렬이 되고 숫자 데이트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숫자와 문자가 만약에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1가 이렇게 해볼게요. 어디에 정렬이 될까요. 자 이렇게 왼쪽에 정렬이 되죠. 결국 순수하게 숫자만 입력된 셀만 숫자로 인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쌍자음 쌍디귿. 쉽트키를 누르고 디귿을 누르면 되죠. 자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르면 한자키 눌러볼게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한자키 있죠.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일본어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입력창이 뜬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숫자를 문자화 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눈으로 보기에는 숫자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문자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입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숫자를 입력하면 이와 같이 보이기에는 숫자이지만 실제로는 문자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왼쪽에 정렬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뭐 숫자는 그 우리가 0 부터 시작해서 9까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숫자 데이터에는 통화 기호라든지 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같이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천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셀 서식에 들어가면 통화라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통화 부분 붙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 심표를 통해서 천 단위를 구분하는 기호가 들어가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통화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것도 사실 숫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문자가 아닙니다. 숫자 데이터로 인식을 한다. 단지 서식만 통화 서식을 지정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또 알아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 수가 계속 늘어날 경우 만약에 이제 11자리까지 넘어가게 되면 지수 형식으로 표현이 된다 라는 것도 알아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분수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는 0을 입력하고 한 칸 띄우고요. 분수를 입력하고 싶은 값들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분수로 입력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는 스프레드 시트 일반은 눈으로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같이 저처럼 엑셀을 열어놓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지 되지 않는지 꼭 실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으면 음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13 03 13 자 이런 형태로 입력하게 되면 하이펀도 괜찮고 슬래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2013은 연이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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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월, 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엑셀에서 자동으로 아 얘는 날짜 데이터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엑셀에서 이 날짜라는 것은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년번호 형식으로 몇 번째 지난 날짜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날짜 서식인데요. 얘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자 날짜 형식이죠. 일반으로 바꾸게 되면 4만 1346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수치는 1900년 1월 1일로부터 4만 1346일째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날짜 시간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자 그럼 시간 데이트는 어떻게 입력합니까? 하이픈이나 우리가 슬래시를 통해서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듯이 시간 데이트는 이러한 구분을 10분초의 구분을 콜론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3시 3분 3초 이렇게 해두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시간 데이터로 입력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표 계산 프로그램 스프레드 시트 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일반적인 숫자냐 이제 계산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또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수식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으면 는으로 시작해주면 됩니다. 물론 더하기나 빼기나 이런 기호로 시작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2 더하기 3의 결과를 셀에 표현을 해주죠. 그리고 이 식은 수식 입력줄 이라는 곳에 어떤 수식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라는 것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은 는으로 시작한다 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은 그 윈도우즈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자음을 하나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특수문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특수문자 별 표시를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편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이라고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어떤 일자를 입력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일자를 입력하고 싶으면 이처럼 한일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나 윗주 같이 부과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메모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메모를 입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 셀 데이터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적는 것이죠.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삽입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작은 돼지 이렇게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 거죠.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것에 대한 메모가 표시가 된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항상 표시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메모 표시 숨기기 라는 부분을 이렇게 딱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항상 나타나게 되고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메모 숨기기 상태로 변환하게 되는 것이죠. 윗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윗주는 이제 홈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하는데 이러한 탭들로 이루어져 있죠. 홈 탭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글꼴 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죠. 얘를 딱 클릭하게 되면 윗주 편집 이라는 부분 보이죠. 이것을 클릭하고 이렇게 해주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윗주라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윗주 필더 표시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이제 윗주에 의해서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이것도 뭐 주성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엑셀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채우기 핸들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셀을 우리가 이렇게 포인트를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검은 네모 검은 사각형 부분이 보이죠. 그쪽으로 우리가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가면 이와 같이 검정색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끌어서 우리가 이렇게 채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얘가 왜 편하냐면요. 1, 2라고 입력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끌면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가 채워지죠. 만약에 1씩 늘여서 입력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끌어주면 1씩 늘어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거나 또 혹은 날짜 시간 데이트가 있거나 뭐 그런 것일 때도 어떤 단위에 의해서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죠. 또 더 편하게 예를 들어서 1, 3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만큼 입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큼 입력시키기 위해서 얘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끌어주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만큼 늘어난 데이터가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할 때 우리가 계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지정한 액션을 취해서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를 우리가 복사를 해봅시다. 얘를 복사해 볼게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할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하게 되면 자, 지금 모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말뜻 그대로 셀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서식이라든지 또 메모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다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메모만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내용은 붙여넣기가 정형돈이라는 내용은 붙여넣기가 되지 않았고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ES시키기 눌러주시면 돼요. 메모만 붙여넣기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라는 것을 여기 있죠. 지금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붙여넣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용해서 원하는 액션만 취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수식만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붙여넣기 할 수 있는 방법 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전에 엑셀 옵션 부분이 새롭게 옮겨온 부분인데요. 오피스 단추 부분에서 엑셀 옵션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엑셀 옵션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고급 탭이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엔트키를 누른 후 다음 셀로 이동 이라는 부분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엔트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엔트키를 누르면 요거 이제 방향키로 한 것이고 엔트키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것을 고급 탭에서 방향을 오른쪽이라든지 위쪽이라든지 왼쪽이라든지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방향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수점 자동 삽입이라는 부분은 여기서 정한 소수점 위치에 위치에 따라서 소수점 위치가 이동이 되어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체크를 풀면 해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 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수식 입력줄이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셀을 더블 클릭해도 그 안에서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셀 내용을 자동 완성 이것은 이전에 어떤 글자가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몇 글자만 입력하면 해당 열에서죠. 기존 항목과 일치가 한다면 자동으로 나머지 문자들이 채워지는 그런 설정이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엑셀 옵션에서 고급 탭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봐주실 필요가 있죠. 자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